30년 전부터 바다에 나갈 때면 이렇게 꼭 두 번씩 멀미하고 드셨대요. 많이 안 좋으세요? 멀미가 지금 나요? 네, 모두 아파요. 어떻게 해요? 약 먹으시오, 빨리 오더라! 아버지 찾아요, 아버지 찾으세요. 갑니다! 빨리 와, 빨리! 갑니다! 베니를 낳을 때마다 멀미를 하지만 바다에 혼자 나가 고생할 남편을 생각하면 또 걱정이 돼서 그냥 있을 수 없으시다는데요. 조금 고생스러워도 옆에서 힘이 되고픈 아내분의 마음입니다. 표정에서 힘드신 게 느껴져요. 근데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아, 어떡해! 어머니! 아이고... 아, 바람이 계속 불어서 멀미약도 소용이 없었나 봐요. 아, 제가 예전에 독도 갈 때 5시간 오징어 배타고 멀미야 나가서 힘들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하시는데요? 네, 빨리 해줘요. 빨리 하고 집에 가입시다, 빨리. 멀미에 나서 못 있겠네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줘, 빨리 하고 올게요. 들어가요. 네. 아유, 저 물때가 됐으니 끌어올리긴 해야겠고. 아, 부인께서 저렇게 아프시고 속이 오죽하실까요? 아버지! 많이 남았어요? 아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세요. 아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어머니, 이렇게 멀미할 때마다 어떠세요? 아이고, 무슨 일을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하세요? 음성신이 마음적으로 마음이 아프지요. 네. 아유, 멀미하는 어머니 몸이 아프시고 우리 아버지는 마음이 아프시네. 네, 몸이 아프고 저 마음은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네. 아내분이 잠시 쉬는 동안 제가 일손을 거들었는데요.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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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멀미했나 싶으시죠? 그러니까요, 문어 소식에는 얼른 나오시네요. 문어가 멀미하기군요. 그럼요, 그럼요. 나왔다! 어머니, 배 뒤에 쓰러져 계시던 분이야. 어머, 총알처럼. 멀미 안 나세요? 멀미 안 나요. 우리 어머니한테 제일 좋은 멀미하기 이건가봐요. 네, 이놈 때문에 살아요. 이놈 때문에 살아요. 오, 또 나왔다! 우리 어머니 멀미약 두 개 다 나왔다. 야! 야! 대박이야! 깨병은 아니었던 거죠. 아이, 그럼요. 문어만 나오면 잠시 거짓말처럼 멀춘대요, 멀미가. 이야, 진짜 천생 어부가 따로 없죠? 이렇게 바다에 울고 웃는 게 어부의 숙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소보다 서둘러 조금 일찍 육지로 돌아갑니다. 어머니! 육지하면 괜찮아, 이제. 30년째 아내를 따라다니는 멀미가 꼭 자신 때문인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인 선장님. 무뚝뚝한 성격 탓에 제대로 내색 한 번 한 적 없지만 아내분은 그 마음을 잘 알고 있겠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언제 멀미를 했냐는 듯 부랴부랴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 근데 배에서 멀미하지 나와서 이렇게 바로 음식하시려면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또 배에 갔다 오시는 분은 또 이게 음식을 해가 드려야 되니까. 뭐 이런 음식이라도 해가지고 문어라도 삶아가지고 반짜내서 드려야 되니까. 뭐 그 피곤한 줄 모르고 합니다. 평소 이렇게 바지락난 성격인데요. 대체 그 멀미가 뭐길래 배에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걸까요? 근데 그거는 맛있겠네요. 그러니까 멀미를 언제 했나 싶어요. 막 침이.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맛있다. 이게 어찌나 맛있던지. 바다 위 아내분의 멀미약 문어로 몸보신 좀 했습니다. 어쩜 저렇게 맛있게 심어먹을까요? 문어가 맛있어가지고 문어를 싹까지 가버렸는데. 혹시 두 분이 같이 뱉아서 위험한 적은 없으셨어요? 위험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파도밭에 가면 바람 만나고 일하면 파도 치고 일하면 오고 갈 길도 없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선장님 가족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준 바다. 하지만 인생의 시련 또한 바다로부터 찾아왔습니다. 87년 태풍으로 거센 파도가 가족을 덮치고 만 건데요. 빈손으로 우리 애들 하나 얻고 하나 손잡고 그래가지고.